비음의 가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을 늘려나가는 것은 모두들 원하는 바이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 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반드시 행복해지거나 윤택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돈은 단순히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 가치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쓰고 비울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삼성의 이재용씨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까이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나에게 식사라도 한번 사고 밥이라도 한 잔 살 때 그것이 고맙고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돈은 가진 사람이 임자가 아니고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류의 고전 도적경에서는 돈에 관하여 이용이라는 말로 그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이를 통하여 열심히 벌어채우되 용을 통하여 쓰고 비움으로써 이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젊을 때 열심히 돈을 벌고 나이 들어서는 그 번 돈을 주위에 베풀고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젊을 때 낭비를 하거나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돈에 함몰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비움의 가치는 돈뿐만이 아니고 도추에 날려있다. 그릇도 비어있음으로써 용처가 있고 집의 용도도 건물 안이 비어있을 때이지 꽉 쳐버리면 쓸 용도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은 비움이 없으면 쓰임새 있는 어떠한 물건도 없다는 것이다. 여하튼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채우는 데만 급급하여 삶의 또 다른 가치인 비움과 쓰임새에 소홀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비울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그 이치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좋은 곳에 잘 쓰는 사람에게 결국은 다시 돈이 모이는 것을 수없이 목격해왔다. 그러하니 쓸 때 잘 쓰자.